남들은 저보고 깐깐하다, 원칙주의자다 하는데 누수노신영 씨는 진짜 칭찬을 아낄 수 없는 직원이에요. 처음에는 이름도 누수노신영? 좀 이상하고 갑자기 면접장에서 고기를 굽고 저는 사실 면접 때 보고 도라인 줄 알았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더라고요. 빈틈없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주위 사람들도 잘 챙기고 우리 NH 마이 데이터도 꼭 필요한 서비스가 쉽고 편리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돈이 세지 않게 잘 챙기는 서비스니까 개발하면서 합의 굉장히 잘 맞았죠.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진짜 한소희 씨 아니에요. 나도 모르게 세는 돈 확실히 막아 누수는? 노! 철저한 관리로 신용은 업 시키는 누수노 신용입니다. 누수노 신용